노래를 찾아서 몽파몬 파두 몽몽 윤수 이거 뭐예요? 밀크티예요 밀크티야? 밀크티 뭔지 알아? 네 그게 뭔데? 세정이 가는 거 밀크티 아 세정이 가는 밀크티야 그럼 한번 빨리 열어볼까? 밀크티가 과연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?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? 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 그러네 받침대가 따로 있고요 전원 한번 켜볼까요? 아직은 안 돼요 전원을 켜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벌써부터 능숙한데? 우리 윤수 잘하네 코딩이래요 코딩엔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? 순서대로 착착?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우리 롤러코스터 타지 출발할 수 있대 한번 해보세요 롤러코스터 했으니까 우주선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주선 롤러코스터래 보름표가 두 개나 있어 우주선 롤러코스터래 보름표가 두 개나 있어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출발할 수 있어 순서가 있어 1,2,3 감사합니다 땡 1을 넣어볼까? 1을 넣어볼까? 1을 넣어볼까? 아 고기가 아니네 어디로 가야 되지? 괜찮아 앞으로 가야 될 거 같아 다시 한번 1을 앞으로 1,2,3 1,3 우우 우우 오우 잘했다 잘했어 인스야 슝 출발 우웅 잘했어 멋진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 있네 순서를 또 맞추는 건가? 맞춰 너무 예쁘대 순서 봐봐 공주님 왕자님 공주님 왕자님 누가 없네 누구 없지? 누구 넣어야 돼? 누구? 누가 들어가야 돼? 너는 누가 와야 돼? 우리 윤수 이렇게 옮기면 돼 손으로 해도 되나 봐 우와 잘했어 순서를 잘 맞췄네 윤수 잘하네 글쓰기 한 번 보자 오늘 연습 많이 해볼거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수박이네 오! 수박을 잘라요 수박을 잘라 본대 한번 해볼까? 오!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됐네 이렇게 잘한다 이거 재밌는데? 오! 너 너무 잘하는데? 맛있겠다 맛있겠는데? 이렇게 위에서 아래 옳치 아 이렇게 해서 한글 연습이 되겠구나 연필을 잡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수박이 잠 좋아 잠 좋아 잘했어 좋아하네 우리 윤수 잘했어요? 하나 나눠 먹었대 사이좋게 진짜 맛있다 도미야 이렇게 구워볼까요? 쭉 구워봐 위에부터 쭉 더 조금 더 힘을 줘서 옳치 더 밑으로 다시 한 번 또 해볼까요? 여기 별에서 별 꽃무늬에서 우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알게 잘하네 끝까지 힘주고 옳치 오우 잘했어 잘했다 풍차다 풍차 풍차 동화책을 다 읽어주네 이렇게 교재별로 있는 건가 보다 그쵸? 교재가 있어요 그쵸? 교재 한 번 밀크티아이 교재는 잉글리시 스토리 미니북이 있구요 미술 동화책 아 미술 동화책 영어 워크북 우리 윤수 이제 한글 배워야 되니까 네 글쓰기 책이 있어요 한글책이 또 따로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윤수가 한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코딩책 코딩 재밌는 거 같아 코딩이 이제 아이라서 기초가 규칙이나 순서를 맞추는 거를 찾고 있어요 빨간색 길이 색깔별로 음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다 패드는 패드대로 밀크티 수업은 밀크티 수업대로 하고 요거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수학책 수학책 놀이북이 있어요 매일 매일 한 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스케줄표도 체크하고 아 색칠을 공부도 있네요 색칠도 할 수 있네 미치고 이런 윤수 재밌어요? 네 뭐가 재밌어요? 유크티 우와 되게 잘한다 자동차 그리네 이야 이아 이아 이거 뭐야 수영장이네 바닷속이네 바닷속 바닷속이네 바닷속